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에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이 문제들 풀이를 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파트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무료 강의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이렇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제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꼭 한번 풀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보충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문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본문에 없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본문에 실을 수 없었지만 괜찮은 문제일 것 같다 또는 괜찮은 내용일 것 같다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같이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는 여러분들 필기에서 다 보셨던 내용들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확인해서 우리가 현행 시스템을 잘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알맞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요구사항 확인은 해당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핵심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이 강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꼭 좀 본문에 있는 내용 그리고 앞에 있는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죠. 기출문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쓰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이제 얘네 답을 제가 판서를 해도 되기는 하지만 제가 악필입니다.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문제는 너무 쉽죠.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내용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에서 오픈 소스 코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현행 시스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오픈 소스가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 소스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좀 적게 들겠지만 유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은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픈 소스가 되겠죠. 오픈 소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다음번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시오. 유닉스의 사업적 확산에 반발해서 리처드 스톨먼하고 그의 팀이 무료로 개발 배포한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라고 하는데요. 얘는 GNU is not 리눅스예요. 그래서 GNU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거는 우리 GNU라고 하는 애는 is not 유닉스예요. 유닉스처럼 돈 받고 파는 운영체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GNU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GNU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 있는 GNU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안드로이드폰이나 맥OS 뭐 이런 베이스가 되는 바로 뭐예요? 리눅스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제가 되겠죠. GNU의 감명을 받아서 우리 리누즈 토발즈가 얘네 소스 코드를 완전 공개한 리눅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2009이었다고 해요. 2009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깃이라고 하는 우리가 형성관리 툴 있죠. 깃을 리누즈 토발즈가 같이 만들었고 거기에 이 리눅스 커널을 약 2009을 올리면서 얘가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약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개발 활동을 하고 있도록 합니다. 리누즈 토발즈 형님이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GNU만 알 것이 아니라 리눅스도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들 뒤에 이제 가게 되는 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 세트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GNU 라이선스 레벨 종류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아무나 개작할 수 있고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은 소스를 공개하고 걔네들 수정해서 나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됐죠. 리눅스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서 누구나 개정해가지고 자기만의 리눅스를 만들 수 있었어요. 초창기에 리눅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버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수십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갈 수 있었던 것. 즉 여러분들이 지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얘는 결국은 뭐냐. GNU 레벨이 GPL이라고 해가지고 레벨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단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나서 무조건 재배포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대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도 적용할 수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BSD라고 합니다. 버클리 대학교에서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다수의 저렴한 컴퓨터를 너무 문제가 좀 단초라 하긴 한데요. 저렴하다고 하기보다는 저성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를 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대량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기법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쓰고 있는 그 기법이죠. 뭡니까 이거. 얘는 시험 문제 나온다. 여러분들 필기에도 나왔었고 실기에도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다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하도까지 봤고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정보와 비용 컴퓨터의 구입 비용이나 업그레이드와 같은 유지 보수 비용,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소프트웨어 교육 비용 등의 투자 효과를 고려한 총 소유 비용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토탈코스트라고 해가지고 TCO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워너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토탈 이렇게 되겠고 코스트 오너십 오너십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탈코스트 오너십 즉 내가 소유하는 데 있어서 총 소유되는 비용이에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내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TCO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음이 설명하는 것에 명칭을 쓰시오.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성,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된 시스템이다.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그랬어요. 얘는 뭘까요? DBMS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DBMS가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결국은 우리가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게임을 만들든 홈페이지를 만들든 무조건 DB는 씁니다. 그러니까 그 DB를 관리해주는 애는 누구냐? 바로 DBMS죠.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DBMS의 3대 필수 조건 있죠? 정의기능, 정조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기능, 조작기능, 제어기능, 정조제 이렇게 같이 기억 세트로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SQL 가시면 정의어, 조작어, 제어를 각각 배우시게 되겠죠. DBMS 쪽에, 즉 SQL 쪽, 즉 SQL을 담당해주는 애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애가 DBMS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8모듈인가요? SQL이 있게 되는데 그 SQL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애가 바로 DBMS다라는 것이고 그 SQL 언어는 크게 세분류로 분류해서 정의조작, 제어다. 얘네 여러분들, 얘네 구체적으로 배워나가실 겁니다. 자, 스크럼 개발 방법론에서 다음이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최신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 있었죠. 여러분들 애자일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 중에는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XP라고 하는 애하고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애 중에서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크럼에 대한 교재 내용에 보면 그림이 있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선 전력 질주다. 그랬죠. 이게 문제가 답이 있어. 작은 단위의 개발 업무 단위 바로 얘네를 뭐라고 해요? 작은 단위 업무, 바로 스프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프린트 이 실기 단답형 형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렇게 까다롭게 채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영문으로 쓰세요 라고까지 해서 지시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2020년도에도 영문으로 쓰세요 라고 해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문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프린트 이렇게 된다. 반복 주기가 2, 4주마다 즉 보름이나 한 달 단위로 간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XP 개발 방법론 중에서 12가지 핵심 실천사항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그랬어요. 우선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XP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XP에 핵심 5가지,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가지, 핵심 가치 기억나시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가장 이 에잘방법론에서 XP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건 소통이에요. 소통은 바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성 그 다음에 피드백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존중 이렇게 총 5가지 핵심 가치가 있고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소통과 용기예요. 즉 XP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트 홀드라고 하죠. 이해관계자 간의 굉장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변경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야 돼요. 용기 있게 대처한다. 그래서 두 개의 핵심 용어를 따진다 그러면 소통과 용기가 됩니다. 얘네는 출제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핵심 실천사항이 있어요. 12가지를 우리가 교재에서는 또 4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페어 프로그램 짝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얘네도 출제됩니다. 페어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래닝 게임 플래닝 게임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었죠? TDD 있었죠. 테스트 드리븐 테스트 지향 개발 방법론의 일종이다. 그리고 원팀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서 홀팀이라고 할 거예요. 영어로 원팀 팀 위주야. 홀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컨티뉴스 인티규리션 그래서 지속적 통합 그리고 디자인 인프로브먼트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스몰 릴리즈 작은 단위의 릴리즈 릴리즈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딩 표준 코딩 표준 표준 코딩 컬렉티브 그 다음에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 심플 디자인 시스템 메타포 그리고 시스템 페이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 12가지 중에서 물어봤어요. 하나의 컴퓨터에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모든 코드와 코딩 리뷰를 역할을 바꿔가면서 공동작업하는 걸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짝 프로그래밍 두 명이서 한 세트로 한다라는 의미고 자 XP 다섯 가지의 핵심 가치 우리 좀 전에 봤죠.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쭉 보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용기죠. 용기 용기가 있어야 얘네를 대처할 거죠. 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이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 및 설계 정보를 재발견하는 거래요. 재발견이니까 결국은 뭐가 될까요? 재개발 역공학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올 것 같아요. 현재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 아티텍처 절차에 관한 분석 설계 정보를 추출하는 거니까 얘는 역공학이 되겠네요. 역공학 여러분들 재공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신뢰도도 높아지고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만들어진 아이들은 얘네가 설계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분석해 나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네 역공학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에 다음이 설명하는 GNU 라이선스 레벨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이선스와 호환성, 배포, 특허권 그래서 여기에 특허권자 특허가 들어가는 애는 뭐냐면 바로 GPLv3예요. GPLv3 이 정도 그냥 간단히 알고 계십시오. 이 문제가 이렇게 까다롭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음에 미들웨어의 현행 시스템 분석 시 고려사항 중에서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 유문화 오픈소스인지 아닌지 어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미들웨어의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를 하랬죠. 그리고 얘네가 오픈소스인지 아니면은 공유가 가능한지 이런 거죠. 결국은 만약에 오픈소스일 때 이걸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술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파트 끝났고요. 두 번째 파트 바로 이어서 요구사항 확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챕터의 요구사항 확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사항 확인에서는 전체 이 모듈에서 문제 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큰 그림에서의 해당하는 용어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스크럼이나 애자일 이런 쪽으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가지고 두 번째 요구사항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분석 모델 확인하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디자인 패턴하고 UML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 2 섹션은 간단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에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계 중에서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사항을 통제해서 요구사항 변경을 확정하는 기구는 그랬는데 어 예 우리 뭐였죠? 네 기억나시나요? 변경 통제 기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변경 통제 위원회에서 정식 명칭은 CCB가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에요.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그랬고요. 프로젝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래요. 아 기준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예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이 되겠네요. 요구사항의 기준 그리고 얘네를 관리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변경 통제 관리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얘네까지 같이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다. 얘 답은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다른 말로 기준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얘네가 만약에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다음에 변경 통제 위원회에서 얘네를 승인해서 다시 새로운 기준점으로 만들어준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셔요. 다음에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 단계에서 다음이 설명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요청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목록화한다 목록화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문서화하는 건데 실제 구현 가능한 사항을 협의에 따라서 검토하는 과정이다. 가용한 자원과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협의한다 그랬어요. 협의 즉 뭐예요? 요구사항 협상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본문의 내용 충분히 보고 오셔야 됩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 연구소의 지침으로 단체나 조직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성숙도 능력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 성숙도 모델이 뭘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CMMI라고 해가지고 우리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죠? 원래는 CMM인데 CMMI I까지 붙어서 다음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CMMI인 거고 원래는 CMM만 붙어 있다가 이게 CMMI가 된 거죠. 그리고 CMMI에서 또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CMMI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첫 번째 뭐였어요? 초기 단계 그 다음에 관리 단계 그리고요 정의하고요 얘네가 양쪽으로 해주는 양쪽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정량적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적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는 일종의 평가라고 보면 돼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얘네가 지금 아 막 시작한 곳이야 라고 하면 초기 단계를 등급을 주는 거고요. 관리하게 되면 아 조금 했구나 그리고 정의는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 그리고 최적화 상태는 야 얘네는 이제 완전히 성숙해서 최적화된 상태야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CMMI다. 5단계까지 같이 기억하셔요. 다음에 이제 SDLC입니다. SDLC는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결국 소프트웨어가 생성돼서 끝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전체의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생명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의 절차 중에서 요구사항 기준선이 정립되는 단계는 어디가 될까요? 기준선 정립되는 단계 요구사항을 보게 했을 때 우리가 기준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 단계가 됩니다. 여기가 되는 거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개념 모델인 이건 이제 다음 장에 나와야 되는데 앞쪽으로 문제가 좀 당겨졌네요. 개념 모델인 UML 다이아그램에서 시스템의 정적 구조와 다양한 추상화 구현 수준에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아그램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UML 다이아그램의 분류 다 아시나요?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 UML 다이아그램은 크게 구조 다이아그램하고 구조 다이아그램하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해야겠다. 행위 다이아그램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구조 다이아그램에는 클래스 다이아그램이 있죠. 클래스 다이아그램 그 다음에 패키지 다이아그램 얘네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필기에서는 얘네를 행위냐 아니면 구조냐를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만 우리 실기에서는 얘네가 뭐가 나오냐면 각각의 다이아그램의 특징에 대한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내용들 다 아셔야 되고요. UML 다이아그램에서 이제 구조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를 어떤 형태로 구조화할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아그램 패키지 다이아그램 컴포지트 스트럭처 다이아그램 오브젝트 다이아그램 컴포넌트 다이아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아그램이에요. 얘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비헤비어 즉 행위 쪽이니까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용자 사례라고 하는 유스케이스가 여기 들어가겠죠. 유스케이스 그리고 액티비티 다이아그램도 있겠죠. 액티비티 또 상태 이 행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어떤 스테이트 스테이트도 있구요.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시퀀스 다이아그램이죠. 시퀀스 다이아그램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애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아그램이 패키지 다이아그램이 뭔지 전체적으로 우선은 구조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류하고 그 하위에 있는 각각의 세부 다이아그램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적 구조와 다양한 추상화 구현 수준에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아그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구조 다이아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트럭처 큰 그림에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네 크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ML 하위에 구조 다이아그램과 행위 다이아그램이 있는데 이번 문제는 큰 그림에서 구조 다이아그램을 물어본 것이고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그 하위에 있는 구조 다이아그램에 있는 클래스 다이아그램 또 패키지 다이아그램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니까 배치가 되겠죠. 배치 다이아그램 또 컴포넌트 컴포넌트는 어떻게 구조할지 컴포넌트 그리고 객체 다이아그램 그리고 컴포지트 스트럭처 그리고 혼합 구조 혼합 구조 이렇게 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위 다이아그램에서는 유즈케이스 액티비트 콜라보레이션 스테이트 인터랙션 다이아그램 하위에 시퀀스 다이아그램이나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타이밍 이런 아이들이 쭉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얘네는 출제됩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요구사항 분석기법은 그랬어요. 도출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제작해서 대상 시스템 야 이거 아이고 이런 이거는 문제 답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얘를 빼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오타리라고 볼게요. 요건 문제를 제가 좀 수정해서 정오표에 등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스템과 비교해서 개발 도중에 도출되는 추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재작성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프로토타입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 시 사용하는 인터뷰의 질문 형태의 세 가지가 있죠. 이런 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은 회수형 그리고 자유대답형 유도형 즉 인터뷰를 할 때 상대방이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요구사항 분석이고 이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폐쇄형 즉 1대1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주눅 들어서 이야기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장하고 말단 직원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 어때요? 말단 직원이 쫄잖아.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또 자유대답형이에요.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형 이게 끌어내는 거죠. 이거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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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끌어내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들 있죠?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 시 3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아이디어 회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유로운 대화 속에 싹트는 아이디어 이런 거죠. 이거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재에 또 자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드도 같이 기억하세요. 얘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 중에 좀 더 진보된 형태의 브레인스토밍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SWE BOK에 따른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다. 이건 너무 뻔한 문제이긴 한데 처음에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서화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걔네를 문서화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구사항 명세가 됩니다. 명세. 여러분들 문서화하고 명세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문서화라고 하는 것은 목록을 뽑아내는 거고요. 명세라고 하는 애는 그렇게 목록 뽑아낸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명세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스펙이라고 나올 거예요.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는 명세 즉 구체적으로 나열하다라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스마트폰의 스펙은 뭐야? 그러면 화면은 몇 인치? 메모리는 얼마?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서화와 명세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두 번째 챕터도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요구사항 확인 세 번째 분석 모델 확인하기입니다. 이쪽에서도 출제될 아이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모듈에서는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살펴봐 주시고 UML 디자인 패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이 설명하는 구조적 분석 도구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료 흐름도의 처리 공정의 절차를 기술한 거래요. 프로세서 명세서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에 뭐 나오진 않을 건데 얘네 구분하라고 제가 문제를 낸 거고요. 얘는 소담이 명세서입니다. 요거보다 중요한 것이 자료사전이 되겠죠. 요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료사전에서 뒤에 바로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자료사전에 있는 이 표현 방법에 대한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정의는 는 이고요. 연결 그리고 생략 그리고 선택 태길이 되겠고요. 반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괄호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료를 반복하는 거고요. 이 에스터리스크를 주게 되면 얘네가 주석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사전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 간단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자료 흐름도예요. 자료 흐름도 그랬는데요. 이런 문제는 출제는 안 됩니다. 그냥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고요. 얘네는 이거 이름이 다 답이 있네요. 그래서 얘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얘는 자료의 흐름 방향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 이거 하드디스크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크 두 장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고 단말이라고 하는 거는 모니터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말이라고 하는 건 자료 입력 출력하는 여러분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일종의 단말장 추가됩니다. 저장소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이게 자기 디스크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고 흐름 프로세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분석 모델 검증 단계에서 사례 모델 검증 내용 중에서 사례 명세서 형식의 중요 항목을 모두 쓰시오 그랬어요. 사례에서 사례 명세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죠. 이 중에서 포함되어야 될 애는 누구냐 그랬는데요. 우선은 문제에서 사례 명세서 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사후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례라고 하는 거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뉴스 케이스가 필요하니까 그에 해당하는 흐름 그리고 서브 흐름 그 다음에 서브 흐름 그 다음에 예외 흐름 요란 아이들이 실제로 사례모델 검증에서 사용되는 명세서의 항목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화 도구인 케이스의 3단계를 쓰시오 그랬어요. 케이스의 3단계 우리가 뭘까? 예, 여러분들 필기에서는 보셨을 텐데 상위 그리고 하위 얘네를 통합하는 통합 이렇게 됩니다.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화 도구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주는 일종의 문서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얘네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CAD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도움 주는 하나의 도구다.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화 도구 선정 시에 평가 항목이에요.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류의 문제는 출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화 도구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용이 편하냐 용이성도 필요하겠고 호환성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아이들이 있겠고 또 지명도도 있겠죠. 그리고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아무래도 유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보 교환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이런 애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단답형 형태로 도구 선정 시에 평가 항목 중에서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이건 너무 여러분들 필기 때부터 중요시 여겨졌던 럼바오 객체장 분석기법이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객체 모델링이 있었고 두 번째 동적 모델링 그리고 기능 모델링 이렇게 있었죠. 객체 모델링에서 생성되는 게 뭐죠? 객체 다이어그램이죠. 객체 다이어그램 얘네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네 연결하는 거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럼바오 객체장 분석기법 중에서 동적 모델링을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네 상태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객체를 표현할 때는 객체 다이어그램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체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기능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자료 흐름도를 쓴다. 이거 매칭해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필기 아주 자주 나왔던 애죠. 필기하고 실기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을 좀 해주세요. UML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간에 관계 및 상호작용을 시각화한 거래요. 이건 너무 쉽다. 시각화한다고 했으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화가 되겠네요. 다른 말로 시각화라고 써도 됩니다. 다음에 UML의 구성 요소에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UML의 3단계 구성에 대한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사물 관계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UML의 구성은 여러분들의 구성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 UML이라고 하는 게 유니파이드 모델 랭기지입니다. 현재 있는 객체들의 모델을 통합하는 도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 대상 시스템의 개체들을 분석해 내야 돼요. 걔네가 결국은 사물이 되겠고요. 이 개체관의 관계가 이제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를 UML은 랭기지니까 뭔가 표현해야 되겠죠. 뭘로 표현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뭘로 표현할까요? 다이아그램이요. 그래서 UML 다이아그램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개정 전에 시험은 이런 식으로 실기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땡땡 이렇게 치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들이 있어서 이런 식의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보다는 현재는 각각의 사물과 관계에 대한 것 또는 다이아그램에 대한 것을 주고 이런 표가 아니라 해당하는 설명을 주고 걔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에 UML의 구성표에서 빈칸에 알맞은 답이 아니라 UML의 구성 중 객체 관계를 도식화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UML의 스테레오 타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 타입을 표현할 때 해당하는 명칭을 쓸 때 쓰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길러멧이라고 합니다. 길러멧 이거 영어로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죠? 길러러 L이 두 개인가요? 길러멧 이렇게 되겠죠. 여기 세 가지 다 길러멧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UML의 접근 제어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 단위로 봤을 때 전체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원래 프리베이트죠. 이건 너무 프로그램 조금 하신 분들은 얘네를 공용 C 언어에서는 공용 변수 아니면 전역 변수 우리가 C 언어나 이런 데서는 전역 변수냐 아니면 지역 변수냐 이런 얘기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프리베이트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프로텍트와 패키지 이런 아이들이 있다. 프로텍트는 해당하는 곳에서의 어떤 상속관계에 있는 하위 클래스들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막아놓는 이런 거고 패키지는요 동일 패키지 내에 있는 것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접근 제어자에 해당하는 기호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그냥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관관계의 다중성 표현이에요. 1이거나 1 이상은 어떻게 표현하나 우리 다중성 표현 방법도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얘네들은 나중에 UML을 분석하는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얘네를 물어보기보다는 UML 다이어그램을 던져주고 얘네 관계를 분석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단순하게 1일 때는 얘는 뭐였어요? 단순한 1대1 개체 연결이죠. 1대1 연결이고 또 아니면 1... 에스터리스크는 뭘까요? 1이거나 1 이상인 것 이런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1이거나 1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점이 두 개입니다. 세 개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아니면은 뭐 0으로도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래서 0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그러면 얘는 0이거나 0 이상인 이러한 형태 볼 수가 있겠고 뭐 쉼표로 나눠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면 1 또는 5 또는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 그러니까 1이거나 1 이상인 개체 연결이니까 뭐가 될까요? 이 친구가 되겠네요. 1.0 에스터리스크 자 다음에 UML 다이어그램 중에서 객체 생명 주기를 표시한대요. 회차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이제 UML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얘네가 이제 출제 범위다 보니까 그래서 UM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뭐가 있어요? 구조 다이어그램하고 그리고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었다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지금 행위 다이어그램에서 생명 주기를 나타낸대요. 우선은 행위 다이어그램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유즈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액티비티 액티비티가 있었고 bt죠. 영어로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태 머신 상태 머신이 있었고 인터랙션이 있었죠. 인터랙션 그리고 그 하위에서 우리가 시퀀스나 또는 네, 커뮤니케이션 또는 인터랙션 오버뷰 오버뷰 그 다음에 타이밍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객체 생명 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떨까요?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 해당하는 얘네 모두 다 교재 보시고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UML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표시하는가 그랬어요. 한 사물의 객체가 다른 사물 개체와 연결된대요. 연결 두 클래스가 서로 연관이 있다면 AP 개체를 서로 참조할 수 있대요. 상속은 아니네요. 상속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그건 아니야. 두 클래스가 AP 개체를 서로 참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과 역할이 있고요. 이름은 관계의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역할은 수행하는 역할을 명시적으로 이름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네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된 것 즉 여기에서의 문제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요. 어떤 관계를 표현하느냐 물어봤어요. 표현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봐서 얘는 연관관계가 됩니다. 연관관계 됐죠. 유스케이스 다이아그램 작성 단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해야 될 거는 얘는 구조화입니다. 유스케이스 구조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요구사항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UML 다이아그램 하고 디자인 패턴이에요. 우리 디자인 패턴을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요구사항에서 시험 문제 나올에는 디자인 패턴 아니면 UML입니다. 얘네의 분류와 각각의 세부 기능들을 모두 다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은 생성 패턴 그리고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구성이 되고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형태일 때는 이걸 갖다 쓰고 저런 형태일 때는 이걸 갖다 쓰고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굉장히 편해지겠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고 얘네 어떤 클래스나 개체를 어떻게 얘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해당하는 게 생성 패턴이고 얘네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할 것인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해당하는 것이 구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것 행위는 얘네 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위 패턴에 해당합니다. 시험 문제는 옵저버 패턴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 정보처리기사 실기 시험의 특징상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극히 드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필기랑 달라요. 그래서 뭐 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 반복이 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새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나온 문제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우선 출제된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나머지도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얘네 확실하게 분류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요구사항 분석에 해당하는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봤고요.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UML하고 디자인 패턴만큼은 정말 빼놓지 말고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